이집트와 시리아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제4차 중동전쟁은 제1차 오일 쇼크를 격발시켰다. 세계인의 삶에 크나큰 큰 영향을 끼치고 여러 나라의 구군을 바꾼 석유파동은 특히 한국인과 박정권의 큰 위기를 가져왔다. 석유를 거의 전량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었던 한국은 당시 주유종탄 정책으로 전환하여 에너지 다소비산업인 중화학공업건설에 매달려 있었고 수출에 목을 메고 있었다. 넉 달 만에 4배로 뛴 석유값 인상으로 치명타를 맞기엔 안성맞춤인 나라였다. 그러나 박정권은 놀라운 순발력과 조직력으로서 이 석유위기를 전화위복의 호기로 이용한다. 다른 나라들이 휘청거리고 있을 때 한국만이 중동건설시장을 개척하면서 고도성장과 수출드라이브 및 중화학, 집중투자를 계속한다. 1977년에 가면 중동건설시장에서 번 돈으로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석유위기는 한국을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로부터 떼어내 한 차원 격상시켰다. 이런 위기 극복이 박 대통령의 유신체제가 아니었더라면 과연 가능했을까 하는 것이 흥미로운 쟁점이다.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담당 오원철 경제 이수석 비서관은 업무상 제4차 중동전쟁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이집트가 초전의 주도권을 잡고 소련제 미사일과 로켓으로 이스라엘의 공군과 전차들을 격파해 가는 것을 보고 그는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나면 소련제 신무기에 의해 막심한 피해를 보겠구나 하는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미국의 닉슨 행정부는 10월 10일 소련이 이집트와 시리아의 대규모 군사물자를 공수하기 시작했다고 경고하더니 10월 15일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아랍 6개 산유국 회의는 10월 16일 쿠웨이트에서 긴급 회동했다. 이 회의는 원유값을 종전의 배럴당 3.12달러에서 3.65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17일에는 석유수출국기구 오펙 대표들이 쿠웨이트에서 회동하여 이스라엘의 아랍 점령지 철수를 요구하면서 9월로 소급하여 매월 5%의 원유 감산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18일엔 아부다비,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대미 단유를 선언했다. 11월 4일, 오펙은 원유 생산량의 25%를 감산키로 결정했다. 이 산유국 대표들은 석유 소비국을 우호국과 비우호국으로 분류하고 우호국에 대해서는 9월 수준으로 원유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때 비로소 한국은 친미, 친이스라엘 때문에 비우호국으로 분류되어 석유 공급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11월 6일, 대한석유공사의 운영자이자 원유 공급자인 걸프는 11월 이후 원유를 30% 줄여서 공급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칼텍스는 호남 정유의 10% 감량을, 유니온 오일은 경인 에너지의 20% 감량 계획을 알려왔다. 11월 8일 정부는 에너지 절약 1단계 조치를 발표했다. 난방률이 5% 절감, 걷기 운동, 대낮 소등 생활화, 광고 네온 사인 규제, 목욕탕 신규 허가 억제, 관광 레저 여행 규제 등의 대책이었다. 1960년대 초 국제 원유값은 배럴당 2달러 전유였다. 1배럴은 159리터 1964년 울산 정유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한 시기, 한국의 물가와 대비하면 원유 1배럴은 대략 쌀 1말 또는 쇠고기 3근, 고무신 5켤레, 담배 15갑, 달걀 100개, 무 10관 가격과 맞먹었다. 1950년대, 1960년대 리비아, 나이지리아, 북해, 알래스카 등지에서 거대 유전이 잇따라 발견됐다. 원유가 공급 과잉에 빠지면서 20년간 기름값이 안정됐다. 한국으로선 다행인 것이 이 시기에 석유를 주된 동력원으로 하는 근대화를 시작함으로써 값싼 기름의 덕을 크게 보았다는 점이다. 우리가 근대화를 10년 늦게 했으면 막차를 놓쳐 영원히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한 나라가 됐을 것이다. 1970년대에 불어닥친 두 차례의 오일 쇼크 1973년의 제1차 오일 쇼크는 오일모니가 몰려든 중동건설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정면돌파에 성공했다. 1979년 이란 혁명에 이은 제2의 오일 쇼크는 중화학공업에 과잉 투자한 박정희 정부의 경제 기틀을 흔들면서 물가구와 민주화 요구가 결합되는 경제, 정치 위기로 발전했고 그 회오리 바람 속에서 12.6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고도의 정치적인 물질인 석유와 박정희의 운명은 평행하거나 교차하는 궤적을 그렸다. 값싼 석유는 인류의 생활양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몰고 왔다. 각종 석유 제품이 쏟아져 나와 의식주를 윤택하게 했다. 값싼 기름값은 다른 물건값을 끌어내리거나 생산을 촉진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예컨대 석유화학에 기초한 합성 섬유가 대량으로 소비되기 시작하자 면화 및 양모를 재료로 하는 천연 섬유의 소비량이 줄었다. 면화값이 폭락하자 농부들은 면화 대신 콩이나 밀을 경작하기 시작하면서 식량 공급이 늘어났다. 양목값이 떨어지자 양 대신 소를 키우는 농민들이 늘어났다. 그 여파로 쇠고기와 버터가 공급 과잉에 빠지고 값이 떨어지게 됐다. 육류 소비의 증가로 많은 인류의 건강이 향상됐다. 석유화학에 기초한 비료와 농약이 값싸게 공급되면서 단위당 곡물 수확구가 늘어났다. 석탄 대신 값싼 중유를 쓰는 석유발전소가 생기면서 전력요금도 떨어졌다. 값싼 전력과 전기기기가 널리 보급되자 재련 과정에서 전력을 많이 쓰는 알루미늄의 공급이 늘어났다. 알루미늄이 우리 생활 속에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창틀, 건축 자재, 통조림 깡통, 송전선으로 알루미늄이 많이 쓰이면서 구리와 주석이 밀려나기 시작했다. 1950년, 1960년대에 근대화를 시작한 나라들은 이 값싼 기름의 덕을 보았다. 고도 성장에도 불구하고 값싼 기름이 다른 상품값을 연쇄적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에 물가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시대는 또한 중동산유국과 같은 자원국가들이 공업국을 위해 희생된 연대이기도 했다. 일본은 풍부한 인력과 값싼 자원을 결합시킨 가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이 연대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됐다. 한국도 값싼 자원을 수입하여 넘치는 고급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품을 만들어내는 전략을 채택하여 시대의 흐름을 타게 됐던 것이다. 고도의 전략물자인 기름의 중요성을 실감있게 채득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만주군관학교 시절 그는 일본이 미국의 석유 금수 조치에 목이 졸리자 석유 자원이 많은 인도네시아를 확보하기 위해 개전을 결심하는 과정을 목격했다. 기름 한 방울은 피 한 방울 박정희는 1950년대에 이승만 대통령이 말을 잘 듣지 않자 미국이 한국에 대한 석유 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사태도 지켜볼 수 있었다. 그는 정권을 잡자마자 정유 공장을 지어 석유의 독립을 확보하는 이래 정책에 최우선을 두었다. 1963년 7월 23일 박정희 의장은 해운대로 향하는 기동차 안에서 기자들과 방담하고 있었다. 전년도에 흉작에 기인한 식량난 야당의 공세 등 유쾌하지 못한 화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구역에 도착하자 수행원이 대구에서 나온 지방지를 사서 박 의장에게 건네주었다. 일면은 4대 의혹 사건 등 온통 우울한 기사뿐이었다. 사회면을 펴든 박 의장은 이렇게 독백한 것이었다. 영일만에 유징이 있다는데 그곳에서 기름이라도 콸콸 쏟아져 나왔으며 그는 독백조로 중얼거리더니 신문을 옆으로 내밀었다. 사회면 머리에는 영일군의 석유풀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려있었다. 박정희의 포항 석유에 대한 기억은 이렇게 시작됐다. 이 첫인상 때문인지 박 대통령은 그 뒤 포항에 석유가 있느냐 없느냐로 민간인과 정부기관이 논쟁을 계속할 때 대체로 민간인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포항 석유 매장설이 한 시대의 쟁점으로 떠오르도록 한 것은 한 아마추어의 집념과 언론에 흥분된 보도였다. 10년도 넘게 걸린 이 논쟁에서 민간인, 언론, 정치권력은 대체로 석유가 있다는 편에 섰고 과학자와 기술관료들은 없다는 편이었다. 한국의 공업화는 값싼 석유가 문제없이 공급될 것이란 전제하에서 진행됐다. 1960년대 후반 우리는 과감하게 주유종탄 정책을 펴 석탄 대신 석유를 가정용으로까지 확산시키기도 했다. 1971년의 한국 석유 소비량은 5.16 혁명이 난 10년 전에 비해 약 14배에 달했다. 1973년 전체 에너지원에서 석유의 비중은 53.3%에 달했다. 한국의 경제, 사회, 군사 구조는 깊숙이 석유에 몸을 담가 놓고 있었다. 1973년 11월 초 김정연 비서실장은 오원철 중화학공업 담당 수석을 불렀다. 실장실에 들어가니 김 실장은 아무 설명도 없이 서재로 같이 갑시다. 라고 했다. 영문도 모르고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니 박 대통령은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김 실장은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었다. 가카, 석유 구하러 오원철이를 보내야겠습니다. 정유공장을 건설할 때 맨 처음부터 관여하여 석유 3사의 최고위층과 친분이 많습니다. 오 수석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응급환자에게 특효약을 당장 구해오라는 식의 이 말에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게 한 발자국 물러나면서 말했다고 한다. 제가 간들 석유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 실장은 물러나는 오 수석의 팔을 잡아 끌고는 박 대통령 앞으로 나아갔다. 박 대통령은 오원철의 당황하는 모습을 오원철은 비행기 안에서도 머리가 아프고 잠이 오지 않았다. 피츠버그의 걸프 본사를 맨 먼저 방문했다. 현관에 태극기를 걸어두고 있었다. 오원철은 가슴 위에 손을 얹고 국기에 대한 격례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승부를 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석유 확보 여부는 경제전선에서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전이다. 경제전선에서의 패배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군사적 패배로 연결될 수도 있다. 태극기를 대한 오원철은 자신이 외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걸프의 박 도시 회장과는 울산 정유공장 건설이 인연이 돼 친면이 있었다. 오 수석은 도시 회장에게 박 대통령의 친설을 전달했다. 회장이 친설을 다 읽기를 기다린 후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오 수석이 말한 한국의 석유 사정은 절박한 것이었다. 유류 공급이 20% 이상 감축되면 배급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 경제적 여건으로 보아 배급제를 실시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는 기름을 100% 외국에서 수입하고 국내 에너지원이 거의 없다. 그것도 석유 수입량의 100%를 미국의 새 석유 회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석유 소비는 산업용 중유가 대부분이다. 자동차를 더 타겠다든가 난방용으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다. 휘발유는 전체 유류 소비량 가운데 7%밖에 안 된다. 기름 공급이 줄어들면 산업이 큰 타격을 받는다. 60만 대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름은 절대로 줄일 수 없다. 주한 미국 대사도 미군에 대한 기름 공급을 줄이지 말라는 통보를 해왔다. 기름 감축은 주로 저임금 노무자의 직장을 빼앗는 결과를 부를 것이다. 이런 유지의 보고를 마친 뒤 오원철은 배석한 대한 석유 공사의 미국인 부사장에게 따지고 들었다. 당신은 원유 공급 담당이 아닌가 걸프는 원유 공급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조건하에 독점적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이다. 그런데 세계 원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으면서 비축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30% 감축 통보를 해온 것은 직무 태만이 아닌가 오원철은 미국인들과의 교섭 경험에서 정면 돌파가 가장 효과가 있다는 것을 채득한 바 있어 공격적으로 나갔다고 한다. 도시회장은 원유 담당 사장인 군맨에게 한국에 대한 원유 공급 계획을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군맨은 울산 정유 공장을 지을 때 걸프가 투자하도록 본사를 설득했던 실무책임자로서 오원철과도 친했다. 오원철은 결정적인 장면에서 친구를 만난 셈이었다. 군맨은 1973년 4.4분기의 대한 석유 공급량을 통보된 1당 12만 8천 배럴에서 1당 16만 5천 배럴로 회복시켜주는 계획서를 만들어 도시회장에게 가져왔다. 도시회장은 오원철에게 이 서류를 건네주면서 엄숙한 말투로 설명했다.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덧붙여 나는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존경하는 박 대통령에게 선물로 30만 톤의 원유 수송선 한 척분을 추가로 배정하는 바입니다. 이 뜻을 대통령 가깝게 전해주시오. Yes I do 란 말이 오원철의 입에서 저절로 나왔다. 오원철은 지금도 우리는 한국의 운명이 기로에 서 있을 때 걸프가 우리를 도와준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뒤 정치 헌금 스캔들로 도시회장이 미국에서 곤경에 처하고 걸프와 우리가 별로 유쾌하지 않은 모습으로 헤어진 데는 우리 쪽의 잘못도 크다고 말했다. 걸프로부터 대폭적인 양보를 얻어낸 것을 무기로 삼은 오원철은 칼텍스와 유니온으로부터도 비슷한 수준의 원유 공급의 상향 조정을 약속받았다. 오원철 수석은 원유 공급 교섭 출장 보고서를 만들어 11월 17일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서 표지에 서명한 박 대통령은 놓고 가라고 했다. 오원철은 대통령의 서명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청와대 근무자들은 박 대통령의 싸인 형태를 보고 그의 만족도를 짐작하곤 했었다. 상에 속하는 보고서에 서명할 때는 꼭 만년피를 꺼내 패촉이 부러질 듯이 눌렀는데 연오원1을 기입한다. 이 서류는 연구보존하라는 뜻이다. 오원철의 보고서에 한 서명은 서명란이 넘치도록 크게 돼 있었다. 날짜 밑에는 줄을 그었다. 처음 보는 서명 방식이었다. 박 대통령은 일생일대의 위기를 벗어난 기쁨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리라. 박 대통령은 12월에 들어가서는 외무장관 출신인 최규하 외교특보를 특사로 삼아 중동산유국에 사절단을 보냈다. 이들 나라에 한국을 비우호국이 아닌 우호국으로 대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최특보는 오수석을 여러 번 불러 석유 공부를 하고 갔다. 특사 일행은 최특보 이외에 김정태 외무부 경제차관부 최종명 상공부 차관부 전민재 전 인터내셔널 사장이었다. 최특사는 12월 15일 사우디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의 점령지 철수 등 친아랍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자 사우디 정부는 파이임 국왕과의 면담 일정을 잡아주었다. 꼼꼼한 최규하 특사는 저녁에 수행원 전원을 모아놓고 파이임 국왕에게 설명할 내용을 새벽 2시까지 되풀이 연습했다. 다음날 파이임 국왕에게 최특사는 연습한 그대로 자세히 긴 설명을 했다. 왕은 참을 썰있게 다 들어주었다. 최특사가 공산주의와 대결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설명한 데 대해서 파이임 왕은 공산주의보다 더 나쁜 것이 시오니즘이다. 이 악마 같은 시오니즘을 몰아내야 한다고 심주어 말했다. 그 뒤 사우디 정부는 한국을 우호국으로 분류하여 원유 공급 제한 조치를 해제해 주었다. 이어서 쿠웨이트 국왕을 방문한 최특사는 한국에 대한 원유 특별 배정을 호소했다. 왕이 어떤 나라나 공평하게 다룬다고 답해도 최특사는 3번이나 그래도 남은 원유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매달렸다. 왕은 영어로 내 말을 못 알아듣소 라고 힐란조로 말했다. 최특사는 쿠웨이트 정부가 한국을 중립국으로 대우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1973년 12월 최규화 특사의 중동 방문 사절단에 민간인 전민재 씨가 참여한 배경은 이렇다. SK의 전신인 선경의 설립자 최종권, 최종현 형제는 1972년에 일산 15만 배럴 규모의 제사 정유공장 인가를 받아놓고 원유 공급선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구하기 위하여 뛰고 있었다. 정유공장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기로 한 일본의 종합상사 이토추의 전설적 인물인 세지마 류조 부사장이 대사우디 공작을 지휘했다. 선경이 한국 측 실무책임자로 초빙한 사람은 정유산업의 생리에 밝은 전민재 대표였다. 그를 보좌하면서 중동 출장을 많이 다닌 젊은 대리가 김창호였다. 석유파동이 일어나기 전인 1973년 8월 선경의 최종현 사장과 최종명 상공부 차관보를 중심으로 한 민관사절단이 사우디를 방문했다. 이때 선경과 이토추가 잡은 인맥이 대단했다. 중동 관련 정보망이 좋았던 이토추는 파이임 국왕의 오른팔이자 정보기관장인 케이시를 겨냥했다. 케이시는 왕비의 친동생이기도 했다. 케이시는 협상에 나오지 않고 베드라위라는 조카를 내세웠다. 30대 미남인 그는 제다의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공장을 건립하려고 했다. 선경, 이토추, 데이진이 함께 주주로 참여하고 전 엔지리어링도 공장건설을 맡고 주주가 되기로 했다. 민관사절단은 사우디의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민을 방문하여 원유공급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귀국했다. 그 두 달 뒤 석유위기가 닥쳤다. 최규와 특사가 사우디로 갈 때 최종명, 전민재, 김창호 팀도 따라갔다. 최특사는 파이자의 국왕을 만난 뒤 먼저 돌아가고 전민재, 김창호 팀은 베드라위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야 했다. 베드라위는 사우디 실력자들의 견해를 이렇게 전했다. 한국이 우호국이 되어 단위 조치를 풀려면 먼저 이스라엘과 단교하고 친아랍선언을 해야 한다. 이를 크게 보도되도록 해줬으면 한다. 김창호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귀국하여 최종현 사장에게 보고했다. 최 사장은 형이 벌세하여 장례식을 마친 지 며칠 되지 않았다. 최 사장은 정부 측과 교섭하여 사우디 측의 뜻을 이행하도록 했다. 이것이 사우디의 대한국 엠바고 해제를 가져왔다는 것이 김창호 씨의 주장이다. 석유 위기가 닥치자 이토츠는 제사 정유공장 건설에서 발을 뺐다. 최종현 회장은 정유공장 건설의 꿈은 일단 접었으나 KC의 대리인 베드라위에게 약속했던 수지공상 건설에 대한 투자는 약속대로 지켰다. 이 의리로 해서 사우디와 KC의 최종현에 대한 신뢰는 부동의 것으로 된다. 사우디 측은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이 왔을 때 드디어 최 회장에게 정유공장의 꿈을 이루게 하는 하루 5만 배럴의 원유 공급권을 선물한다. 지금 30여 년 전의 석유파동 시대를 뒤돌아보면 석유 수출기구 오펙이라는 이름이 유엔과 쌍벽을 이루는 세계정부였던 느낌이 든다. 이 기구의 상징적 인물인 사우디의 야만히 석유장관은 그의 말 한마디가 세계 언론의 일면 머릿기사였다. 이 시기에 대한 기억이 이미지로 남는 것은 거의 메일이다시피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던 신문의 머릿기사 제목이다. 제목 때는 시커먼 바탕의 인상이란 낱말로 뒤덮였다. 인상률도 보통 40% 50%였고 세자리수도 많았다. 1973년 겨울의 거리는 어두워졌고 어두워지니 뺑소니 사고가 늘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다. 값싼 석유로 쓰인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대의 역사에 한 장이 넘어가고 있었다. 큰 것은 좋은 것이다는 시대정신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로 변하고 있었다. 석유파동 시대의 한 실무책인자였던 오원철 경제 이수석의 표현을 빌리면 1973년 크리스마스 전날 아침 배달된 신문을 보고 국민들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고 놀랐다고 한다. 석유수출기구가 10월 16일에 배럴당 5.119달러로 약 70% 올렸던 원유값을 1974년 1월 1일을 기하여 배럴당 11.651달러로 다시 약 100% 인상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1973년 1월 1일 원유값이 배럴당 2.591달러였으니 1년 사이 4배로 뛴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연간 원유 수입액은 1973년에 3억 519만 달러에서 1974년에는 11억 78만 달러로 3.5배 늘었다. 세계가 원유값의 급등으로 몸살을 앓는데 모든 분야에서 석유파동에 가장 취약하게 노출됐던 한국은 급사할 지경이었다. 원유값의 폭등은 기름과 기름에서 나온 수많은 석유제품을 쓰는 산업뿐 아니라 농산물, 설탕, 조미료, 대중목욕비 등 간접부문을 포함하여 전 사회의 모든 분야에 원가상승 압력을 가했다. 그 결과로 1974년의 도매물가는 전년도 대비 44.6%가 늘었다. 이는 6.25전쟁 후 최대치였다. 수입물품값도 한 해 동안 31.2%가 올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엔 1차 오일 쇼크가 없었다. 통계가 이를 입증한다. 1973년 한국의 국민 총생상 증가율, 즉 경제성장률은 13.2%였다. 석유파동을 정면으로 받은 1974년의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8.1%였다. 1973년의 광공업 성장률은 27.7%였다. 원유가 폭등의 가장 예민한 광공업의 부가가치는 1974년에도 15.3%나 증가했다. 수출은 1973년에 전년 대비 98.6%가 늘었다. 1974년에도 수출은 38.3%가 늘었다. 모두가 세계적인 기록이다. 수치상으로는 석유파동이 없었던 것이다. 오원철 경제수석은 그 비결을 이렇게 요약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위기가 닥쳐왔다. 자칫 잘못됐다면 우리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경제파탄에 빠져서 다시는 헤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서 이 시련을 극복하고 기적적인 발전을 했다. 시련은 석유를 쓰는 세계 각국에 똑같이 주어졌다. 한국만이 이 시련을 이겨내니 상대적으로 훨씬 앞서가게 된 것이다. 석유파동은 그때까지 비슷하던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를 한국이 결정적으로 추월하게 된 계기였다. 1974년에 국민 총생산 GDP 실질 증가율을 보면 일본은 마이너스 2%, 미국은 마이너스 0.6%, 영국 마이너스 1.8%, 프랑스 3%였는데 한국만은 7.1%였다. 1975년에도 한국의 성장률이 주요 산업국들 중에서는 최고였다. 정부와 국민을 합심시켜 석유파동을 극복하여 전화위복으로 만든 박정희 정부의 리더십은 그래서 영원한 연구 대상이다. 김종필 당시 총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석유 자원이 몇십 년치밖에 남지 않았다는 식의 비관론을 믿지 않았으며 석유 위기도 일시적일 것이라고 확신하고는 중화학공업 건설 전략을 수정하지 않고 밀고 나갔다는 것이다. 1973년 10월부터 시작된 석유파동은 한국의 석유부족, 물가폭등, 국제수지 약화라는 3중고를 동시에 물고 왔다. 석유부족은 1974년에 들어서면 석유수출기구가 원유증산을 결의하여 해소됐다. 정부는 전반기엔 석유 사용 10% 절감, 국내 석유값 30% 인상, 긴급조치 3호로 대응했다. 후반기엔 국내 석유값 82% 인상, 두 달 뒤 다시 22.3% 인상, 그리고 환율 21% 인상, 국내 석유값 31.3% 인상으로 대처했다. 석유 사용 10% 절감책은 구경기업체와 관공서의 전구 중 3분의 1 빼기, 다방, 음식점, 목욕탕의 영업시간 단축, 공휴일 자가용 운행 규제, 텔레비전 방영시간 하루 4시간 단축 시기였다. 여러 부문에서 조금씩 노력하면 이 절약분이 쌓여서 10% 절감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 입증됐다. 절약할 게 생활 속에 의외로 많다는 것을 깨우쳐준 것이 석유파동이었다. 석유값이 오르니 석탄과 연탄의 가격 경쟁력이 살아났다. 석탄 소비량이 급증하자 사양길에 들어섰던 탄광이 다시 활기를 띄었다. 저질탄도 써야 했으니 부산에선 주부들이 자주 꺼지는 연탄을 내던지면서 시위를 했다. 1973년 12월 5일 태완선 경제기획원 장관, 남더구 재무장관, 정소영 농수산 장관, 장예준 상공장관은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석유류, 전기값, 비료, 나일론실, 설탕, 배합사료, 전분, 판유리, 목장우유, 분유의 인상률을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생필품 사재기로 대응했다. 언론은 부자들이 화장지 등의 사재기에 앞장선다고 비판했다. 그때 비로소 한국에선 화장지가 양변기와 함께 널리 쓰이기 시작할 때였다. 일본인들조차 한국에 관광 온 김에 화장지를 사가지고 갔다. 박 대통령은 유신 선포 직후인 1972년 11월 30일 1980년대를 향한 비전을 수치로 요약하여 발표했었다. 1981년에 가면 국민소득이 1인당 1,000달러, 수출이 10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1969년 박 대통령은 김종피를 청와대로 불러 대통령 3선 개연안에 지지해줄 것을 설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임자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한강을 건너올 때 이미 조국 근대화에 목숨을 걸지 않았나. 1960년대에 겨우 먹는 문제를 해결했는데 1970년대엔 공업화를 해야 돼. 함께 죽자고 혁명을 해놓고 이제 와서 혼자 살겠다는 거야. 이처럼 박 대통령의 전략은 간명했다. 1960년대는 식량 문제 해결, 1970년대는 중화학 공업 건설. 박 대통령은 중화학 공업 건설을 선언한 1973년의 연두 기자회견 직후. 올해 물가 인상은 3% 이내로 억제하라고 지시했었다. 석유파동은 한국을 경공업 국가에서 탈피시켜 세계적인 공업 대국으로 만들겠다는 박 대통령의 신념과 진념에 대한 도전이었다. 1973년 11월 중순 박 대통령은 보유 외환이 바닥나고 있다는 보고를 접하자 태환선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12월 중순 그 보고회가 열렸다. 박 대통령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태 부총이 수고했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안이니 청와대에서 다시 검토하여 결론을 내도록 합시다. 박 대통령은 집무실로 돌아와서 김용환 경제기일 수석비서관을 불렀다. 경제기획원에 한 달 동안이나 시간을 줘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그렇게 미지근하게 대응해가지고는 이 난국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아. 임자가 한번 다시 만들어봐. 김용환 수석은 새해 1월 10일을 목표로 정하고 비밀 돌관 작업에 들어갔다. 그 1년 전 834채 동결 조치안을 비밀리에 만들었던 김수석은 그때 팀을 다시 모았다. 여기에다가 고병우, 하동선, 송병순, 이상희 씨를 합류시키고 부각파크 호텔에서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김수석은 1974년 1월 10일에 완성된 계획서를 12일에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재가받았다. 문서 제목은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와 이에 관련 사항에 관한 보고였다. 김수석은 긴급조치의 목적을 이렇게 설정했다. 석유파동으로 야기된 악성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소비자의 공동 노력을 조직화하고 저소득층의 부담 경관과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강력한 소비 절약을 유도하여 석유파동의 충격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1월 14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긴급조치안을 의결했다. 긴급조치 선포에 따른 대통령 담화문을 김수석이 낭독하여 통과시키려는 순간 민관식 문교장관이 소리를 질렀다. 각하 틀린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심기일전이 아니라 심기일전입니다. 5자 탈자가 없도록 수십 번 원고를 확인했던 김용환의 가슴이 철렁했다. 박 대통령은 웃으면서 이렇게 넘어갔다. 통상 우리가 쓰는 한자는 심기일전이 맞는데 기자로 쓴 심기일전도 좋지 않습니까? 마음과 기분을 한번 가다듬자는 뜻인데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수석은 밤낮없이 고생한 실무진의 사기를 꺾지 않으려고 배려해준 박 대통령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 저분을 위해서는 더욱 분골세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나왔다. 그 뒤 관보에도 심기일전으로 나갔다. 온세계와 나라가 석유파동에 휩쓸려 들어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질 때 박정희 대통령은 근대와 철학의 제자들인 전국 새마을 지도자들의 대회에서 연설할 기회를 갖게 됐다. 1973년 11월 22일 광주에서 열렸던 이 대회에서 박 대통령이 한 유신은 그의 열정과 논리가 녹아든 역사를 향한 증언이자 한국적 민주주의 선언이었다. 무엇보다도 이 연설문을 읽어보면 바로 곁에서 근대와 혁명가의 숨결이 들려오고 맥박이 고동치는 것을 느낀다. 권력자의 연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전중세대의 호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보자. 그는 우선 새마을운동을 잘살기 운동이라고 요약했다. 새마을운동이란 무엇이냐? 나는 작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쉽게 말하여 잘살기 운동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고대광실 좋은 집에서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서로 협동을 하여 서로서로 도와서 땀 흘려가면서 나도 잘 살고 우리 이웃도 잘 살고 우리 고장도 잘 살고 우리나라도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강조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들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강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참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다시는 가난이라는 유산을 절대 물려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새마을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작년에도 강조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온 국민들에게 재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가난한 나라 가난한 나라의 백성 못 사는 나라의 국민 못난 백성이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거 일제시대 또는 해방 직후 그리고 6.25 전쟁을 전후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요? 이렇게 물을 때 자주 정신과 주체의식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는 나는 한국 사람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을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게 생각하여 말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요? 하고 떳떳하게 가슴을 펴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특히 우리 후손들에게는 어디에 나가서도 조금도 구김살 없이 가슴을 활짝 펴고 떳떳하게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 몰려주자. 이것이 우리가 노리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의 열띤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렇다면 이처럼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을 만들자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째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즉, 근면입니다. 옛말에 일근은 선지장이요. 일태는 악지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문입니다만 일근 한일자 부지런한 근자 한 번 부지런한 것은 선지 착한 것에 으뜸가는 것이다. 부지런한 것이 모든 선에 으뜸가는 것이다. 일태는 악지장이란 게으르다는 것은 나쁜 것 중에서도 으뜸가는 것이다.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근면하지 못한 사람이 백마디 말을 해보았자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조정신이 강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협동을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 이것이 새마을운동의 행동강령입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조국 근대화를 위한 일대약진운동이요. 동시에 범국민적인 정신혁명운동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반드시 행동과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론이나 말만 가지고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하나의 행동철학입니다. 또한 이 운동은 반드시 주민의 소득증대와 직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둡니다. 소득증대를 수반하지 않는 운동은 처음에는 모두 열을 올려서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열이가 식어버리고 주민들이 흥미를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도덕성과 정신력을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동기부여의 목적이지 말장난에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는 또 사명감의 고치만으로 인간을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소득증대라는 이기심이 더해져야 한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이타심과 이기심이란 두 심리적 동기를 통합하여 국민들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강했다. 박 대통령은 역사서를 많이 읽었다. 그가 역사에서 발견한 과거와 미래에 대한 통찰이 그의 신념 체계를 형성했다. 역사에서 그는 자신의 고독한 결단을 합리화할 수 있는 많은 사례들을 발견했고 너희들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러나 역사는 나의 편에 설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대중은 자신을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역사는 자신의 편이란 생각이 용기의 셈이었다. 이날도 그는 역사에서 용기와 사명감을 끌어내려고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에게 1970년도판 성공사례집 두툼한 책이 한 권씩 배포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가면 1974년도판 다음해에는 1975년도판 이렇게 앞으로 계속 우리 농촌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역사로서 편찬하여 후세에까지 남기려고 합니다. 후세에 우리 자손들이 이 책을 읽어서 우리의 조상들이 이처럼 훌륭한 마을을 만들고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만큼 피 땀을 흘려가면서 노력했구나 하는 그 사실을 우리 후손들이 알게 될 때 과연 그들이 어떠한 느낌을 가지겠는가 우리 후손들로 하여금 우리도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게을러서는 안되겠다 조상들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겠다는 감명과 감동을 느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의 어린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히랍의 역사를 읽어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에 참전한 아테넨 시민들이 그들이 죽을 때 자손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기에 너의 조상이 누구냐고 묻거든 너는 서슴지 말고 우리의 조상은 트로이 전쟁에 참전한 용사였다고 떳떳이 일러주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나이가 들어 늙으면 죽을 때가 올 것입니다. 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후세의 너의 조상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의 조상은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에 앞장서서 알뜰하게 일한 바로 저 마을의 농민이었다고 대답하라는 유언을 남기는 것이 가장 보람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 불가피성과 당의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는 서구의 최신 민주주의가 그 경험이 일천한 한국에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확신했다. 이런 확신은 한국의 발전 단계와 봉건적 잔재 그리고 한국인의 민족성에 대한 통찰에서 우러나온 하나의 신념이었다. 다수 지식인이 독재화라고 비판했던 10월 유신도 박 대통령의 사전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적 토양에 알맞은 한국적 민주주의의 실천이었다. 그는 이날 새마을운동이야말로 한국적 민주주의의 실천도장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새마을운동은 한국적 민주주의의 실천도장이다. 나는 이렇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운동은 한두 사람이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불악 사람들이 전부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불악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불악에서 가장 신망이 높고 창의적이며 환신적인 불악 지도자를 전체 의사에 따라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악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좋은 의견을 들어 종합을 하고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한두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이것이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고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는 그 불악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남녀노소가 전부 참여하여 서로 협동하고 땀 흘려 이 일을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얻어진 성과 여기에서 얻어진 소득은 불악민들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고 또 불악민들에게 동의를 얻어 일부 소득을 불악 공동기금으로 저축해야 합니다. 그 저축한 것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또다시 불악 사람들의 전체 의견을 모아서 불악 공동이익 사업을 결의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마을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민주주의적인 방법이며 참다운 민주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새마을운동과 같이 점차적인 훈련과 실천을 통해 하나하나 뿌리를 박아 나갈 때 비로소 정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앉아서 놀고 먹고 선거 한번 치르고 나면 전부 정부에 의지하면 된다는 의존심만 양성하고 여야, 아랫동네, 이 마을, 저 마을이 전부 분열하여 서로 싸우고 욕하고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나는 이런 민주주의가 오래가면 그 사회는 멸망한다고 생각합니다.